솔리드웍스 2018의 모델 기반 정의, 즉 MBD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기능으로 3D 모델 안에 있어야 하는 모든 제조 정보를 더 정확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. 솔리드웍스 2018에서는 이 커버에 있는 3개의 장착 구멍처럼 패턴에 데이터 피처를 적용하여 실제 설계를 보다 정확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일반 프로페일 공차를 사용하여 단 한 번의 모델을 완전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. 이것으로 미지정 공면에 대한 표준값을 설정하며 노트 또는 테이블 셀에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스텝 AP242는 물론 크레오, 지멘스 NX, 카티아와 같은 다른 캐드 시스템에서도 3D 주석이 있는 파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3D 주석을 스텝 AP242로 내보내는 기능도 완전히 지원되므로 MBD에서 생성된 지능형 주석을 타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업은 모델 기반 정의, 즉 MBD를 통해 제품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 솔리드웍스 2018의 MBD를 이용하면 제조 공정에서 설계를 더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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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